찬스를 놓쳤을 때 그냥 욕했어. 내 자신한테 욕했어. 일단 동료한테 미안한 마음은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이 찬스를 오기 위해서는 저 밑에서부터 계속 오잖아. 너 왜 웃어, 인마. 찬스 왔는데 놓쳤잖아. 딱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 결정적인 패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되냐고. 김해 원정 갔다 온 이후로 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최대 위기인 것 같고. 불부상이 많아서 일단 우리 남규 정말 안타깝게도 시합하다가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어때? 일단은 임담규가 못 뛰는 건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장기간 이탈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좀 마음이 아파요. 아... 하필 A 씨가... 규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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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범이는 기웃한 거니? 네,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금방 풀 것 같습니다. 야, 누가 봐도 심해 보이는데. 제일 심해 보이는데. 너무 말똥말똥한 눈으로. 여기서 딱 대면서 차이면서 꺾였어요. 완전 지금 겹질렸어요. B상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주장이고 또 센터 라인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등 디면서 몸싸움. 인대가 늘어난 거야? 네. 동현이는 어떻게 된 거야? 사이클 훈련하다가. 어깨에다가 가드레인을 박아서. 괜찮아? 근육만 좀 끊어지고. 네. 근육이 끊어졌어? 근데 근육은 뭐 수술하는 거 아니라고 금방 붙는다고 하더라고. 아, 강철인가 보다. 진짜 강철인가 봐요, 형. 개인적으로 뭐 운동을 하고. 뭐, 사이클도 좋지. 축구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조심들 해야지. 넌 괜찮아? 저는 편도 회복했습니다. 편도가 안 좋았어? 편도? 야, 지금... 아니... 아니, 어디가 아프냐고. 아, 저는 아픈 데 없습니다. 완전 괜찮아? 네. 편도 형이 좀 걸렸었는데. 편도 형? 그... 스웨이 맞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계속 좋았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좋으면 한 번 위기가 오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걸로 온 게 아니라 부상으로 온 거야. 자, 우리 팀이... 우리 팀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개선해야 될 점 같은 거. 뭔가 우리 팀 전체적으로 뭐가 좀 부족하다? 어... 저는 일단 저희가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찬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 그거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찬스가 10개 있으면 뭐 한 7, 8개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넣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득점에 찬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개선을 안 하고 안 좋게 계속 습관이 들면. 우리가 강 팀을 만났을 때는 지금의 10번의 찬스가 분명히 반으로 줄 거고. 맞아, 맞아. 더 올라가면 한 번의 찬스를 살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오늘 출근하면서 투표하라고 그랬잖아. 예. 누가 우리 팀에서 제일 문전을 더럽히고 골을 못 넣는지. 아, 문전을 더럽힌다는 말 무섭다. 문전을 더럽히는... 워쟁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아니, 이게 한 팀인데 이걸 너무 와인 시키네. 지금 누가 처음에 안 돼. 살이 나빠질 것 같은데. 무지 선택. 무지 선택. 무지 선택. 무지 선택. ens 빨라질 Voy. 여기 보이네, 그거. 펌창까지 싸 ensures.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 친구한테 좀 뺄게요. 그래서 좀 딱ERT. 지금도 요즘에 좀 소명공신이에요. 그럼 일찍 되죠? 우리 투표. 결과를 좀 한번 볼게. 운전을 더럽히는 사람. 무섭다. 무기명이잖아. 어휴, 누용기 바로 나왔네. 이유는 골대 앞에서 공을 많이 끄신다. 끄신다. 동생이다, 동생이다. 너 아니야? 아, 저 아닙니다. 현석인데. 저 아닙니다, 아닙니다. 딱 현석이네, 이거. 모함, 모함이다, 모함. 끄신다. 종훈아, 정범이 느낌도 나는데. 유용규. 슈트해야 할 때 패스를, 패스해야 할 때 슛을. 누구야, 이거? 너무 긁었다. 누가 긁었어, 이거? 많이 긁었는데, 이거? 이거 약간 배운이 같은데? 싸우자는 거야. 민호 아니면 유용규한테. 슈트야, 슈트야. 천재고리 씨. 어, 누구지? 너무 세다, 이거는. 아, 이거는. 이거 약간 댓글에서 누가 가져온 것 같은데? 복붙한 느낌인데? 마음 아프겠다. 이거 다 놓고 얘기할게. 이석찬, 기회에 비해. 행. 감정을 그대로 전달했네. 행. 이석찬, 찬스를 많이 만드는 만큼 놓치는 횟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중범이 아니야? 중범이 같은데. 중범이 같은데. 중범이 같은데. 한승우. 한승우. 한승우? 한승우? 왜? 야, 누구야? 지금 매경기 골인데. 골로 올 능력이 충분한데 너무 이타적인 플레이를 함. 더 때려줘. 그건 이해가 되지. 약간 칭찬인데, 이거? 칭찬인데, 이거? 칭찬인데, 이거? 승우가 썼을 수도 있어. 본인이 쓴 거 아니야? 본인이 썼니? 승우가 썼을 수도 있어. 본인이 썼을 수도 있다고. 야, 잘 썼다, 문장을. 본인이 썼니? 문장을 잘 썼어. 나도 투표했지. 난 승우한테 했어. 욕심을 좀 내야 되는데 좀 안 내는 것 같고. 얘는, 은규는 욕심이 너무 많고. 쟤는 욕심이 없고 욕심은 좀 나눠가자. 아, 좋다. 그래야 돼. 합체 좀 할까? 저도 최근에 이제 경기하면서 골 맛을 보니까 조금씩 욕심이 올라오고 있긴 한데. 맞아, 요즘 올라와. 조금 더 많은 슈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님, 코치님들도 쓰신 거죠? 박범, 다 아쉽다. 모두 다. 형, 글씨체 분석해. 국가수에 보내. 근데 글씨체가 어른 글씨체야. 옳은 글씨예요. 이야... 어, 진세 형? 어? 뭐가? 조진세, 땅을 보느라고 꼴대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서로 챙기기로 했잖아. 야, 이건 또 웃기려고 쓴 거야. 우린 챙기기로 했잖아. 근데 야, 공감된다. 다른 분은 꼴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형, 잘하네. 이석찬, 류영규, 한승우. 안 나오잖아? 이석찬,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운이 너무 안 따라줘. 운도 실력이야. 이석찬, 찬스에 비해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석찬, 골대가 5mm만 높았으면. 이석찬, 아이고, 이석찬. 아이고, 이석찬. 아, 이거 저희 별명 이름은 뻥이요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동료들이 투표를 한 거에 대해서. 어, 일단 맞는 말이긴 한데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그래도 이 의견들을 제가 한 번 다시.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말을 좀 더 듣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진심을 얘기해줘, 이제. 석샤인 누구 투표했어? 석샤인 누구 투표했어? 맨 위에 거 같습니다, 맨 위에 거. 골다 옆에서 공을 많이 끄신다? 네. 빨리 줬으면 좋겠지? 나한테 빨리 줘야 되는데 안 줬으면 넣었거든, 자기가. 저는 은규 형한테 자주 드리는데, 은규 형이 이제 저한테 안 줬어. 사실 제가 해트트릭 했을 때도 석찬이가 세 개 다 준 거여가지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도 보답하려고 좀 줬는데 그게 골로 연결이 안 됐던 것 같아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 재밌는데? 네 연결.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아 이석찬! 좋습니다. 연결되고 류은규 땅볼 패스트! 이석찬입니다! 이석찬! 아啊! 이석찬! 잘 했는데. 괜찮아! 재밌는데? 제가 뺐다가! 그 패스 지를 좀 더 제가 완전 진짜 이 맛까지 해서 오늘은 좀 어시스트를 석찬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저 갑자기 이제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찬스를 놓치고 나서의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맞아, 맞아. 찬스를 놓쳤을 때? 그냥 욕했어. 내 자신한테 욕했어. 근데 나중에 그걸 계속 신경 쓰면 안 돼. 그게 내가 찬스를 놓쳐도 무뎌져야 돼. 웃는 거를 계속 내 머릿속에 담아두면 플레이가 안 돼. 잊어버리고. 빨리 지우개를 쓰는 게 빨리 지우개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 무뎌지대 반성은? 일단 동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돼. 왜냐하면 나한테 이 찬스 오기 위해서는 저 밑에서부터 계속 오잖아. 너 왜 웃어, 인마? 나는 형이랑 경기 뛰면서 있잖아요. 형이 이제 찬스 왔는데 놓쳤잖아. 딱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아, 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니, 보통 이제 찬스를 놓치고 좋은 패스가 왔는데 찬스를 놓치자 그러면 뭐 미안하다 그러든지 뭐 잘했다고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떤 표현이나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결정적인 패스를 준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되냐고.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해야 되냐고. 아니, 나한테 미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료... 아, 미안하지. 동료들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는 거야. 엄청 미안하지. 자, 오늘 문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득점력 향상을 위해서 오늘 좀 문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좀 득점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게요. 내가 제일 필요한 훈련이다. 설명을 할게요. 공격 4명, 수비 3명에서 득점을 하는 연습을 할 거야.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왜냐하면 결국에 골은 이 박스 근처에서 난다고. 박스 안이나. 그래서 여기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좀 할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기서 조합적인 움직임도 있을 거고 또 순간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어떻게 슈팅을 해야 되는지 또 득점을 향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알려주고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또 왜 이렇게 해놨냐? 이거 그... 컬렉션! 야! 사진전인 줄 알았다, 사진전! 아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세상이 아련한 표정이... 깡생수! 한 번에 짜집혀나? 예, 예! 오옹! 사진전 erstmalhhh 내가 설명하자면, 이거... 내가 뽑은 그, 꼴 빼기 싫은... 감독님 사진인데... 지금 다 감독님 사진이에요?! 이거? 이거를 공교수들이 휘킹을 해서 다 찢으면 돼, 이거를. 맞추면 안 될 것 같아. 맞추면 안 될 것 같아. 와, 저거 몇 개 가져가고 싶다. 이걸 다 떨어뜨려야 된대요. 안간눈이 지금 화나 했잖아. 이거를 다 날려버리는 거야. 확실히 동기부여는 확실히 줬네. 자, 일단은 우리 아까 투표 제일 많이 받은 사람 누구야? 석찬이, 은규, 승우. 투표 받으신 분. 한 표 나온 사람, 대훈이도 한 표 나왔지? 대훈이, 대훈이까지. 대훈이까지 4명. 나가. 저거 다 맞힐 때까지 하는 거야. 다 맞히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냐면. 알려주시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하면 이렇게 주고 돌기도 하고. 만약에 안에 들어오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하면 이렇게 주고 돌기도 하고. 만약에 안에 들어오든지.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자. 어이! 어디서 내는 거야? 어디서 내는 거야? 어디서 내는 거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어야 돼. 뛰는 걸 싫어하시는데. 가져가, 안 들어. 뒤에, 뒤에 컷배. 뒤에, 뒤에. 야, 슈팅을 왜 안 하냐고. 아웃샷! 뒤에! 빨리 줘야지, 늦었잖아. 슈팅하는 거야. 내가 내 사진은 절대 못 맞히겠다. 그 와중에 한 번 접네. 근데 너무 부드럽다, 접는데. 슈팅하는 거야. 그 와중에 한 번 접네. 알겠지? 자꾸 조합 움직여야 돼. 그냥 서서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고 돌고. 알겠지? 숫자가 한 명이 더 많으니까 하기 쉬울 거야. 네. 자, 웅규 화이팅! 파이팅! 자, 타이밍. 슈팅 타이밍도 잘 보고. 네, 웅규. 죽어 돌아와, 죽어 돌아와야지 자꾸. 서 있지 말고! 다시. 나가지 마, 나가지 마. 기다려. 그렇지. 슈팅해. 그렇지. 슈팅해. 슈팅해. 오케이. 오케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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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때려. 네, 때려. 네. 길게. 오, 좋다. 골. 2통 와야지. 컷백. 야, 웅규. 골, 마무리. 됐다,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아! 아, 저걸 맞아. 아, 저걸 맞아. 문전 앞을 더럽혔어. 아니, 감독님 사진 있으니까 뭔가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입을 안 맞힌 거야. 야, 맞혀도 돼. 허락할게, 오늘. 맞혀도 돼. 야, 부담감 갖지 마. 됐을 것 같아, 슈팅을 하란 말이야. 때려. 야, 때려. 때려. 야, 때려. 때려. 야, 때려. 고우. 자, 승우야. 슈팅 아끼지 말고. 주고 서 있지 마. 주고 서 있지 마. 주고 서 있지 마. 주고 서 있지 마. 뒤에 있어야지, 승우야. 뒤로 나와야지. 벌려야지, 승우야. 야, 승우야. 아까 그대로 서봐 봐. 대훈이가 잡았잖아. 네. 내가 너야. 대훈이 줘봐. 이렇게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려야지. 그래야 이 골대가 열리지. 볼이 있는데 내가 뒤로 와도 공간을 만들고 옆으로 가든지 공간을 내가 잡아놓고 슈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야지. 전부 다. 넵. 야, 어떻게 하나도 못 맞히냐. 네, 대훈. 한 번에 스킵. 스킵.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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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 좋아. 바로 올리지? 하프 스테이스. 빨리 와야지, 한명은. 하프 스테이스. 진짜. 하여간 record. 흔들어, 흔들어. 돌아 돌아 돌아. rit. 나, 전환! OK! 전환! 전환! 대훈아, 승우야, 수비가 안 나오면 중고로 슈팅해도 돼. 그냥 멋있어. 그냥 슈팅해야겠다, 이제. 2m만 떨어져 있으면 슈팅 때려도 돼. 2m만 있으면. 네. 완전 여유였다고 생각했는데. 괜찮아, 나. 이제 아까, 아까 전에. 오케이. 슈퍼, 슈퍼. 야, 은규 형. 슈퍼, 슈퍼, 슈퍼. 해, 은규 형. 다 갔다. 잡고 때려, 잡고 때려. 잡고 때려, 잡고 때려. 은규 형. 해, 슈퍼, 슈퍼. 때려. 슈퍼. 때려. 해. 아유. 놔, 놔. 자, 봐봐. 석찬아, 네가 측면에서도 항상 그래. 봐봐. 얘가 패스했지, 첫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와, 줘봐. 이거 바로 때려도 되잖아, 바로. 여기서 바로 때려도 되잖아. 그런데 너는 뭐가 잘못이냐, 한번 줘봐. 여기 오면 바로 때려야 되는데 또 잡아. 오지. 여기서 이제 안 오셔서 돌파하려고 그래. 예. 아니지.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라는 거야. 그런데 잡은 수입을 붙어서 돌파하려니까 타이밍 늦지. 그냥 바로 때려도 돼. 저쪽 반대도 마쳐서. 예.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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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안 되면 다시. 뒤에, 뒤에. 안 돼, 연기 형. 속참, 속참. 언니, 언니. 아까 오른발 두 번, 왼발 한 번 지금. 별명 이러면 뻥이요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석찬아, 신경 쓰지 마.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옥에는 지워버려. 다그네, 다그네, 다그네. 지워, 지워, 지워. 왜 투표를 6표 받았는지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저거는 김성근 감독님이 좋아하는 거야. 아! 석찬, 석찬! 근데 좋아. 근데 좋아, 석찬으로 봐. 야, 진짜. 석찬! 아! 아! 석찬! 지워! 지워! 지워, 지워, 지워. 야, 이거 석찬이 훈련 제대로 된다. 오늘 지옥에 똥 많이 나오겠다. 야, 이거 진짜. 슈팅할 때 지금은 골키파가 없지만 골키파 있다고 생각해 봐봐. 타켓을 정해야지. 저 왼쪽에 화내고 있는 부글부글을 맞힐 것인지. 저 밑에 그 아련한. 물따기 맞을 때 오른쪽 끝에 있는 저거를 맞힐 것인지. 타켓을 결정해야지. 고! 오케이. 열리면 슈팅이야, 열리면 슈팅이야. 그렇지. 대응. 오케이, 또 옮기도. 때리로. 때리로. 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슈팅 아끼지 말고. 숨어. 죽어 돌아, 죽어 돌아. 대응아, 죽어 돌아. 사이드, 사이드.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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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열리로 슈팅해. 좋다, 좋다. 이제 된다, 된다. 자꾸 역이용하고 만들고 타이밍을 잘 맞히려고 생각해 봐봐. 야, 이거 언제 맞힐 거야? 나이스 해겠다, 오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저 부글부글 두 개 맞히면 끝내줄게. 오케이. 하나 너무 어려운데? 와, 저거 사각지대.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슈팅 찬스 만들어야지. 네, 벌려. 해, 다시. 해, 다시. 때려! 아... 아... 야, 여기야, 봐봐. 네 앞에 아무도 없는데 이걸 슈팅 한 번 더 밀고 때려야 되지. 봐봐.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 네. 잡았어. 야, 여기가 이렇게 많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번 치고 때려야 돼. 그렇지. 골 때려 더 가까이 가야지. 그대로 때려야지. 우와! 그대로 때려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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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셔, 아프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아, 형, 우리가 어땠던 거였어. 우리가 어땠던 거였어. 아, 슛이 너무 쎄. 여기가 감독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거 다 떠낼겠냐, 저거. 부글부글 두 개 맞히면 끝내줄게. 막상에 맞추려고 하면... 어려워, 어려워. 저기 사각지대 하나 빡 맞으면... 잘 풀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끝나는 거. 그게 안 나와. 저거 부글부글이 어려워. 오케이, 끝내자, 끝내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번이야, 한 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가자. 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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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때려도 돼, 때려도 돼. 이거 다 슈팅 차스야. 한 줄만 더, 한 줄만 더. 오케이, 오케이. 한 줄만 더. 오케이, 이제 위에만. 그래. 가자, 부글부글! 아니, 지금은 부글부글 겨냥을 했지만 저렇게 때리다 보면 저렇게 구석으로 들어가잖아. 슈팅을 자꾸 하란 말이야. 아까워, 아까워. 다 했어, 다 했어.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거 좋았는데. 다 했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승허도 슈팅 좀 해. 예? 어.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해! 빨리 결정하니까 급하잖아. 야, 자기 밸런스가 안 맞았는데 슈팅을. 항상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지. 그래, 그래. 때려! 비웠잖아! 왜 이렇게 힘의 가리가 없어. 어, 끝내고 있었어. 와... 끝내고 있었다. 야, 언제까지 할 거야? 야, 물 한 번 마셔, 물 한 번 마셔. 물 한 번 마셔. 딱 디딤빨을. 어? 디딤빨을 하라고, 디딤빨. 그래, 끝까지 지금 딱 안 본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이 집중력이 부족한 거야. 알았지? 주먹 한 개? 반? 그렇지, 하나당도. 비껴 맞아서 까졌겠네. 아, 제일 어려운 데 갖다 놨어. 진짜 어려운데, 저거. 저거 맞추기 힘들어. 어려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 다 왔어, 다 왔어. 가자! 자, 오케이. 오케이, 집중. 준비야, 그냥 딱 잡아놓고 때려, 그냥. 하나 넣자, 하나 넣자. 시원하게, 시원하게. 다시. 해!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놓고, 잡아놓고. 그렇지! 아! 그렇지! 브라보! 그렇지! 아! 그렇지! 브라보! 야, 이렇게 맞히면 다 골이야. 오늘. 근데 오늘 이 정도 슛 하면 코피 못 막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못 막아, 못 막아.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넣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어? 결국엔 힘들다는 결론을 얻었어. 슈팅할 때 가장 여유를 찾아야 돼. 급하면 안 돼. 모두 선수가 마찬가지야. 우리가 갈수록 더 득점을 향상시켜야지. 왜냐하면 강팀일수록 찬스가 적으니까. 알겠지? 네! 오케이, 준비하고 시작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어려워. 그걸 넣는 게 어려운 거야, 진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화이팅!